네~~ 네~~ 안녕하세요 zep 아 무서워 어허 아이가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침izations 침 뽀뽀뽀 끕끕끕끕 끕끕끕끕 끄업끄업 희생 좋은 육수를 먼저 냅시다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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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3번 국수 좋아요 tat 트월호 밀크 비춰 위장정도 쌀osse 간장 치즈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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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와, 맛있겠다 많아? 아니, 옆으로 해 봐 맞아, 이렇게 오픈해 봐, 이게 소주 한잔 할래? 소주 없는데요? 아이고, 맛있겠구나 너 고팠어? 응 먹을게 자, 먹자 만져네 에헤헤 어! 와우! 내버려 봐 찬이 먹을거면 어떠요? 응, 아빠가 주실거야 아빠 빨리 주제요 알아더요 찬가드 여러분 주세요 그랬죠, 인웅 만두도 줄게 나 만둬 네에에엥 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. 밥. 이것만. 맞춰놔줬지만 이형이 나 제일 잘 먹네. 이형은 고기만 좋아해. 알았어. 고기 줄게. 어? 어? 어떻게 먹어봐, 지금? 이형은 먹고 싶어. 먹고 싶어, 잠깐. 잠깐 먹고 싶어. 밥이랑 같이 먹을게. 아니, 이거만 먹으면 안 돼. 좀. 아, 이형. 맛있어? 아, 이형. 아, 이형. 아, 이형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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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뜨거워? 응 아프 조심해 어때? 맛있지? 고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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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안 돼? 뜨거워도 맛있는데 행복히 Online 맛있다 맹dır 밥 조금만 줄래? 오케이 오케이 음! 안 먹네! 국한먹! 한 명도도 밥 맛있다 맛있어? 꼬부도 같이 먹어 고기 먹었는데? 그냥 먹는데? 이거는 밥이 없어져 밥이 없어져 못 먹은 거야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잖아 그랬어요?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 밥이 없어져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왜 이거는 안 끓여? 그럴까? 응 이거 안 먹어봤어 처음 먹어봤어 야채 좀 넣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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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럴 때 줄라고 해? 썩는 사리 왜 이럴 때 왜 이걸 줄라고 해? 아빠가 실수한 거야 뭐야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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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대박 맛있다 대박 맛있다 대박 맛있다고? 응 뜨거워? 응 와 만두 엄청 뜨거워 이거는 안 뜨거운데? 이거는 다 치킨이 또 치킨아? 응 이거는 안 뜨거워 약간 뜨거워 먹어볼래 한번 먹어볼래 마디노 아직 안 익었어 응 이제 잠깐만 줘 응 고기 먼저 먹어볼래 응 이거 먹어볼까 아 뜨거워 오우 씻겨서 먹어 안 뜨거워 응 뜨거워 응 뜨거워 응 뜨거워 아 이거 먹으면 방콕콕콕 완전 뜨거워 완전 뜨거워 두개다 이거 다 찍혔는데 이것도 뜨거워나 안 뜨거워나 안 뜨거워? 뜨거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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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랬잖아 이놈아 조금 뜨거워나 조금 뜨거워나 이거 먹을까? 응 음 음 음 음 맛있다 담백하다 담백해 음 음 음 음 음 음 야 맛있다 망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는 아니야 굿즈야 굿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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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음 갔다와, 바로. 배워두면 되겠지? 눈부셔야지. 내일 안 먹을거죠? 응. 아빠 언제까지 끓일거야? 다 됐어요. 빨리 오세요. 왜 껏다 껏다 하려고 해. 껏다 껏다. 휴지 좀 있어? 응. 맛있다. 누나, 아까 만두 또 갖고 왔어. 차가워? 응, 지금은 차가워. 저기 달려. 차가워. 뜨거운데? 차가워. 두꺼울게. 여기 좀 두꺼울게. 누나, 누나. 누나, 누나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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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조금만. 보죠. 음. 오케이. 맛있어 밥이 집에서만 들어 먹는 거야 알겠지? 집에서만 아빠 앞에서는 괜찮아 와 그냥 고기 그만 줄게요 아 알았어 나는 이것만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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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 볼 수 있어요 알았어 먹고 티비 보러 가 응 어? 고기 먹으면 돼 배 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 응 여기 있지? 그 대신 고기를 먹어봐야 돼 고기 같이 응 같이 아 이것도 같이 조금씩 봐야 돼 아 너무 커 됐어?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 알겠지? 먹지로 먹지마 배부려 좀 더 먹어야지 그래도 배부려 진짜 배부려? 응 그럼 한 번 먹을 거야? 이건 많이 먹지마 아 국수를 많이 먹지마 마지막 고기 한 번만 더 먹어 이거 먹어 먹고 티비 봐 맛있어 응 됐어? 그래 배불러? 괜찮네 안녕 어 꿀 breaks 네가 한 번 길을 놓고 오 사이버 아 우리 국수 국수 두개요 만두 만두 두개요 만두 두개요 만두 두개요 아나 갔나요? 응 갖다 아 소주가 없는 게 아쉽다 그치? 그니까요 밥 소주 한 번 사올 걸까 다음에 먹어요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소주가